남자 중의 남자 상남자입니다. 정흥채씨. 지난번에도 정채씨 무등산 수박 같았던 엉덩이가 굉장히 화려가 되었습니다. 정채씨가 지난번 방송 나오고 반응이 뜨거웠다면서요. 아니 그 스트레칭 한 번 하고 나서 제 별명이 무등산 수박이 되어버렸어요.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궁뎅이가 튼실하니 엉덩이에 그 튼실함에 진가 좀 알렸습니다. 엉덩이가 튼실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? 일단 힘쓰는 데 좋고요. 운동하는 데 좋고요. 엉덩이로 뭘 드리나요? 엉덩이에서 뭘 드리나요? 남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? 다방면에 힘을 씁니다. 말에서 떨어져도 일단은 뭐 큰 충격을 이렇게 제가 가끔 덤블링 하다가도 궁뎅이부터 떨어져도 궁뎅이가 커버를 해주고 잘 밀어붙입니다. 이렇게 떨어지신 적이 있대요. 근데 양쪽 엉덩이가 균형을 해서 딱 떨어졌는데 다시 말 위로 딱 올라갔대요. 네. 무슨 배우는 재밌잖아요. 고객님 죄송한데 오늘 의상이 좀 거슬려요. 왜요? 천혁 같은 거 입고 나오지 마세요. 천혁이? 정우철 씨 저 사람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는데요. 모래주머니를. 보셨어요? 네?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? 엠씨 연습하다가 도왔어 놔두요.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지가? 제가 뭐 한 40년 어디 저기 종아리에다가요? 제가 어려서 육상선수 생활을 했어요 속도하고 파워풀한 훈련을 좀 하다 보니까 몸의 일부가 돼버렸죠 그거를 떼면 지금도 쳤어요? 네 한 번 자고 봐요 차고 있다고? 발목 팔찌 발목에다가 저렇게 이게 보통은 이제 운동 때문에 처음에 바람을 가르는 게 너무 좋아서 속도를 좀 내보려고 이제 차기 시작했던 건데 그 몸으로 발목을 갈러요? 발음 많이 가르시겠어요 발음을 뚫고 있는 발음을 가르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정채 씨가 젊은 시절에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들었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까? 그 비결은 혼자 웃겨 같이 좀 웃게 제가 무드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일단 매너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가슴이 가슴이? 네 가슴이 커서 좋다고 그래서 누가요? 가슴이 커서 좋죠 아 가슴이 넓어서 굉장히 넓어서 안 큰 데가 없어 베스트가 나와서 뭐 띄워주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런 스타일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 뭐 특별한 몇 사람 있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여자 굉장히 많아야 돼 조영기 씨 몰라서 얘기했는데 정홍채 씨가 엉덩이 가슴만 큰 게 아니라 현대무용을 했다니까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? 네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 아니야? 현대무용을 연극할 때는 허리 30cm 가슴둘레 114cm, 115cm 역삼각형 네 그래서 한 번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홍국 씨 말씀대로 현대무용 얘기하셨잖아요 그 무용하시는 모습에 반한 여성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먹혔다니까 여성들한테 그러면 그 당시 그 하셨던 먹혔다는 먹혔다는 먹는다는 거고요 무슨 동물의 왕국반 옛날에 죽기기 했어요 한 부분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 네 노래 주머니 빼고 오네 노래 주머니 빼고 오네 번지시다 어머 부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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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. 부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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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. 아랍에스쿠다네. 일단 일단 일단. 마지막 일단. 자 지금 다 시켜요. 마지막. 야 2점 2점 2점. 수박. 우와. 귀여워. 이어서.